두울셋 완성이 다 루와이 섞일 때까지 I'm gonna train! 루와이 늘어! 이 마음 다쳤어 이 마음은 여러분 많은 분들 이런 때 인터뷰 드릴까요? 하나 둘 셋 We're at Hello! Don't forget the music that everyone has if you want to do it Thank you, thank you! I'm so impatient You got to catch me I'm so impatient If I'm not right We're at the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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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it's DC time! 안녕! 난 캘리포니아맨 제가 이거 굉장히 잘 어울리죠? 홍대가서 16,000원 주고 샀어요 이따가 요한이형 써플레스 보면 될 건데 요한이형은 19,000원 아니 18,000원 주고 샀어요 원래 더 약간 특이한 거 사려고 그랬는데 매니저형이랑 요한이형 뜯어말려가지고 샀어요 이따 봐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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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디즈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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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날은 디즈니, 캘리포니아 아, 샀어요 아, 샀어요 아, 샀어요 아, 넌 샀어요 지금 항상 뵈기고 샀어요 근데 저 와니, 샀어요 샀어요 other than a 샀어요 샀어요 와니, 샀어요 샀어요 아 나 신발 필요한데? 괜찮은데? 확실히 이런 거 있어야 돼 이런 거 있어야 돼 이런 데다 라면 담아봐 이것이 이쁘지? 귀여워 내 좋아하는 캐릭터 이게 아니? 어디 나왔더라? 여기 봤는데 여기잖아 분명 봤어 라자 라야 거나? 여기가 홍벌레 같은데 여기 불러다녀 여기 나 아니야? 제 이름은 석화 흥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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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잇 죄송합니다 자석이야 이게 자석이 붙어있고 여기가 딱 붙어 위에다 붙어다녀 예를 들면 이산 느낌으로 이렇게 태안이 형 어머 어머나 어 어떻게 갑자기 다네 어 어 진짜 thickness 대박 야 우리 공영 셀프기 이거 어때? 셀프기 셀프기 아니야 이거? 응 근데 이거 맨대로 하면 안 돼 오! 싱가폰도 전 시원하네 바람이 너무 시원하지 않게 나온다 우와! 오케이! 이번에 왔어 와 형 미쳤어요 진짜 뭐야? 이쁜데? 괜찮다고? 생각보다 괜찮은 반응이네? 오! 뭐야? 진짜 괜찮은데? 영상이에요 와 마블리다 쥬디 아니야? 쥬디 아니야? 쥬디 판다의 전설이 하나 사? 30만원 하나에 3만원 이런건 평소에 쓰면 되겠네 진짜? 나는 물론 안쓸거지 잘 어울리나요? 유아이? 어렸을 때만 그렇게 사달라고 졸라 겠다 다른 멤버들은? 다른 멤버들은? 다른 멤버들은? 딱 내꺼 아니야? 아 영상인가? 이거 줄까? 30만원 같이 할래? 왜 보자 이거 면삭파 이거지? 펼쳐줘야 돼 1만원 2만원 2만원 3만원 1만원 2만원 2만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응 눈이 같은 바디로 바라라 대현이 안 나오잖아 대현이 꼈어? 왜 저리로 알지? 꼈지도 몰랐어 소문색이랑 마침을 차고 있음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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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지금 딜딜랜드에 왔습니다. 눈수도 있고 머리띠 또 있네 여기 똑같은 건가? 사진 찍어주신다. 머리띠도 팔고요. 아까 저기 샵에 있던 거네. 예쁜 머리띠가 엄청 많습니다. 저는 빨리 지금 놀이기구를 일단 먼저 타고 싶은데 어디서 타야 되는지 모르겠어. 얼굴이 탈 것 같아. 얼굴이 탈 것 같아. 약간 웨딩 느낌으로 가는 거지. 약간 징그러워가지고. 가볼래요? 나 선글라스를 멋으로 쓰고 나왔거든. 근데 막상 쓰니까 멋만 아닌 것 같아. 근데 막상 쓰니까 멋만 아닌 것 같아. 엄청 획득해가지고. 효율로 가는 거지. 어 저기 커피. 나 커피 마시고 싶다. 커피 마시고 싶다. 맛있래? 커피 한 잔까? 커피 한 잔까? 근데 나도. 너 본 일이야? 아니. 본 있지. 재밌다. 논리동산을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예전에 저 이랜드 유튜브 할 때 2월드 간 거 2월드 시켰는데 거의 1년만에 왔어요. 대구 2월드 2월드 1년만이면 그렇게 오래 건지다. 1년에 한 두 번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많이 가? 그렇게 가고 싶다. 매일 로망. 너무 전에 썼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막 그렇게 무섭지도 않고 딱 스릴을 즐기기에 적당한 나 같은 국쟁이도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 별거 없는데? 별거 없는 거 지금 너무 신고 아니야? 너무 스릴. 너무 재밌어. 지금 목이 목이 지금 나갈 것 같아. 너무 재밌게 소리 들어요. 다음 거 20분 뒤. 다음 거 20분 뒤? 좋아요. 그동안 아이스크림 먹겠습니다. 맛있겠습니다. 동심의 세계.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거 타야 놀러 온 거 같아. 놀러 왔어, 나. 출발했는데 나도 되게 긴장하게 됐어. 너무 빨리 출발해가지고 땀이 녹은 거야. 아, 그 시계 땀이. 재밌었습니다. 아니요. 어제는 성공할 거 아니야? 와, 진짜 고생했어. 어떤 외국인이 벌써 나한테 이렇게 시작부터 마르거나 아이스크림 기달리 아이스크림 기달리 있죠? 아이스크림 내가 지금 갖고 와서 청소년이에요. 내가 봤을 때 진짜 바닥에 녹으면 아이스크림 아, 조금. 조금 지쳤습니다. 벌써 집 가고 방금. 방금 신난다고 아주 투하하면서 터져야 돼. 아이스크림 기달리 다 지쳤어요. 아, 덥네요. 정말 지쳤어요. 우리 사진 찍을 때 저한테 있어. 네? 아유. 추억인데. 마피아지. 망고. zing. 옥 PBS 암에하네요. 오. 와우. 혹시. 맛있어. 맛있어요. 대단하고 먹어 berry. 쓰 anci Crew jaar이. 안녕하세요 아이언맨은 무척지 아이언맨 무척지 이건 autora 오후 자연스럽게 cz Hop 어ні 엄마 야 우리 다 같이 와 있잖아 그치? Entrepreneur 소파에다만.. 안녕 그래서 그 facility은 안 equipped with airbags Special Holiday 쿨한 게 좋았는데 핫한 게 좋아졌어 아찔한 너의 매력에 완전히 나빠져버렸어 설레는 게 좋았는데 변한 게 좋았어 난 너 때문에 내 모든 게 변해가고 있는 걸 어떻게 전할까 Would you be my love baby 뻔한 고백 말보다는 좀 더 세상 없던 나이보다 보여주고 싶어 내 맘 24x7 OK 네가 맴돌아 온종일 대체 거시길 위해 달콤한 이벤트보다 너에게 해두고 싶어 너만 날 해두고 싶어 따뜻한 말 한마디 Special Holiday 특별하지 않았어 특별하잖아 맘에 들 거야 Oh my girl 오늘은 우리만의 Special Holiday What's that?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할 거야 어떻게 생각할 거야 OK 오늘은 또 고백할게 Special Holiday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미국에 와서 첫 공연 베리에서의 첫 공연을 준비하고 대기 중입니다 헤어 메이크업 끝났고 뇌서를 끝났고 사진 안 찍었다 사진 안 찍었는데 완전 준비가 끝났습니다 일단 시간이 참 빠르네요 투어를 예정했던 게 한 4, 5월? 막 그쯤에 들었던 것 같은데 벌써 제가 지금 미국에서 공연을 앞두고 있다는 게 신기하고 이제 좀 있으면 벌써 투어 마지막입니다 투어 마지막입니다 멘트를 따고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참 빨라 리허설 하고 왔고 뭐 했네? 또 가기 전에 화장실 더 갖다 와야 되고 셀카 찍어서 단사랑? 단사 찍어야 되고 이거 별 모양으로 찍어야 돼 아 별 모양이랑 이게 시차 적응이 쉽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냥 제 몸이 필요한 거였어요 오늘 푹 잔데도 졸린데 좀 에너지 때문에 먹고 파이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국에서 함성이 가능하니까 저희 요즘에 힘받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진짜 가 근데 내 나한테 사라져 코에 넣어봐 사라져 아니 지금 멈지지 마 코에 샀게 멈지지 말라니까? 진짜 말 안 하는 거야? 말 안 할 거냐고 너 어제 뭐 부부클리닝 이런 거 왔어? 그만 말 걸어 말 안 하면 진짜 폐허진 말이야 안 하고 싶다고 아니 노래할 때 좋아 안 하고 싶다고 코에 하는 거라며 이거 코가 좀 뚫려면 좋잖아 그래도 잘 뚫려 있어 그러네 대현이 형 잘 때 입 좀 다 꽂아야겠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코가 막혀서 그래 그쵸? 많이 와주신 LA 팬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나는 그래도 저희가 공연 또 진짜 재밌게 앉아서 했니? 잘 웃어보세요 웃어? 뭐라지? 내가 형 좋은 거 알려줄게 When you get a chance Come and play When you get a chance 이게 되게 좋은 의미야 무슨 의미야? 그 그 그니까 When you get a chance가 혹시 기회가 된다면 뭐예요? 시간이 있다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너 시간이 되면 그의 When이라는 접속사를 쓴다면 되게 예의 있는 느낌인가? 매너 있는 느낌 그래서 Come and Play 그러니까 놀자 시간 있으면? 너 시간 있으면 놀러와 이런 느낌 오오 기회 되면 놀러와 이런 느낌 굳이 막 막 꼭 안 해도 되는데 너 무조건 봐야 하는 게 아니야 이것도 박력이 괜찮은데요? 야 나보러 와 이 편지잖아 그럼 팬들이 아 뭐야 그럼 왠지 그렇게 취하했으면 되는 거야 조금 늦었어 아 그렇지 먼저 이것도 멋있잖아 나보러 와 그러고서 이제 약간 이거 시작 올려가지고 이거 뭐예요? 양젤리 에파린 아니죠? 아니 이 고기버섯 아 고기버섯이 천천히 다르는데요? 고기버섯 맛있어 뚱뚱뚱뚱 이 맛을 이거 몰라? 괜찮아? 모기버섯 맛있어 모기버섯 이거 몰라? 이거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야 이런 느낌 아 힘 빠져 나 공연 중인데 힘 너무 빠졌어 왜 이런 노래? 나 이 날개 소리부터 해가지고 힘이 너무 빠지는데? 에잉 아 그거 뭐지? 내가 아까 봤던 거 나 그 노래 아까 너 나한테 이거 신난다고 한 거? 어 그것도 힘 봤던데? 아 나 그 노래 알고 싶어 너 이런 노래는 그만 들어 알겠다 그리고 잘 때 너 릴스 좀 끄고자 미치겠어 어제 함성 소리 하루 종일 들었다 얘 릴스 이상한 버스킹 틀어놓고 자고 있는데 짜아! 짜아! 계속 이 어제서 국어 먹었잖아 굴렸나? 어 그럼 너 먹고 싶은 거 없지? 순대 국밥은 어찌? 맛있는 건 알지만 안 되겠네요 오늘 더워서 뜨거운 걸로 넓은데 그럼 김국집? 중국집? 맛있는 건 알지만 안 되겠네요 우리 느끼한 건 먹기 싫은데 그럼 돈까스 진짜? 돈까스? 맛있는 건 알지만 안 되겠네요 느끼한 거 싫어할까? 안 봉게타? 뜨거운 거 싫어할까? 어 뭐 느끼한 거? 빼자고? 뜨거운 거 하스카? 뜨거운 거 뜨거운 거 안 뜨거운 거야 아 그거 뜨거운 거구나 뜨거운 건 싫다니까 뜨거운 것도 아니고 느끼한 것도 아니고 너 아니야? 그럼 우린 뭘 먹으시는 거지? 아 너무 고민하지 말고 빨리 더 먹고 싶은 거 말하라고 100번? 안 뜨겁고 안 느끼하고 깔끔하네 깔끔한 거 낼지 말고 안 뜬긴 해요 너무 진밥 같아 어 강석! 먹지마! 노래 제목 강석화야 강석화 진동떡떡떡떡 나 같이 진동떡도 남네 이런 노래 이게 결국엔 뭘 광고하는데? 즉석 떡볶이를 먹어야 되는데 이제 이 상대분이 아 즉석 떡볶이는 먹지 말자 다른 거 먹자 그럼 뭐 먹고 싶은데 너가 정해 이랬는데 이제 맛있는 건 알지만 안 땡기네요 한 거예요 다 안 땡긴대 늦게한 거 늦게 싫고 뜨거워질 거 늦게 다 싫대 그래가지고 백반 먹으러 가야 돼 백반도 싫.. 백반도 뜨거워 깔끔한 건 알지만 안 땡기네요 그래서 마지막엔 그럼 즉석 떡볶이 먹자고 끝나고 즉석 떡볶이로 약간 도르마도 느낌 그럼 즉석 떡볶이 홍보 영상인가 보다 나중에 이거 우리 써먹자 동환이 인이어 벌써 깼네? 네 저도 동환이 인이어 너무 이루다 코스는 어디 있을 때? 애플에서 맞췄거든요 아 멋있다 괜찮지 라임아라는 원래 자유로 그래 그래 그럼 갈게요 이제 자유로 일단 리더가 이렇게 처음 오는 나라에서 이렇게 긴장을 풀어치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분명히 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마음에 들지 않고요 준서가 리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매드위인지는 않지만 안 땡기네요 너도 안 땡겨? 나도 안 땡겨 아 그래? 리더 안 땡겨 하하하 위아이 리더 쉽지 않아? 네 어쨌든 LA 본만큼 이제 시작이잖아요 열심히 재밌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주 첫 투어인데 아 저는 진짜 지금 너무 아쉽네요 제 목 상태가 지금 아 너무 아쉬워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낼 수 있다 네 해낼 수 있다 미주 투어 소감은 네 석환 씨 손짓고 있고요 아무튼 소감은 일단 굉장히 버스킹데도 느꼈지만 열기가 엄청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기대하고 있고요 아 근데 지금 너무 너무 저희 멤버들 다 기분 좋아가지고 지금 빨리 무대를 시작하고 싶네요 오늘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이곳은 너무 아쉬워 kab氣 정말 App 나타났습니다 너무 아쉬워 Ol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 미국 아수아의 첫 번째 투어를 또 끝했습니다. 아 이게 저희 미국 루아이분들의 텐션을 저희가 못 달아낸 정도로 환절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너무 신나게 잘 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가 처음으로 쪼끄매 보이지 않았어요? 되게 귀에 눌렸어. 이 암성을 너무 힘차게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힘나게 첫 공연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오늘 이후로 다음 공연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저는 뜨겁다는 말이 뭔지 정확히 이해했어. 맞아요. 뜨겁고 아 이재이야. 왜? 왜냐면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태국이 남성이 처음이었죠. 그래가지고 뭔가 좀 더 가까웠어요. 영상에서 많이 보는 거죠. 영상은 못 느끼니까. 그리고 원래 불이 좀 뜨겁거든요. 조용히 하시고 너무 즐겁게 또 끝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멕시코시티까지 좀 잘해봅시다. 렛츠고! 고생하셨어요. See you soon. 이제 시작이에요.